우리 집은 아까 다 먹었잖아. 오이, 양배추 먹었지. 사류도 먹었지. 먹고나서 또 오이랑 햇빛도 두 번이나 먹었지. 근데 왜? 먹었는데 왜 엄마한테 그러러 해. 따라서 커피밖에 안 마셨어. 우리 집은 다 먹었잖아. 다 먹었는데 왜? 아무도 먹었고 다 먹으려고 해. 뭐 우르러? 뭐? 다 먹었는데 뭐 줘달라고? 아까 다 먹었잖아. 오이, 양배추 먹었지. 사류도 먹었지. 먹고나서 또 오이랑 양배추, 동원이나 먹었지. 다 먹었는데 뭐 줘달라고. 다 먹었는데 왜? 뭐 우르러? 오우, 다 먹었는데 뭐 줘달라고. 뭐?